와우 뷰티풀 와...이건 뭐지? 와...이리 이쁜...이건 열대온대 세상에 음... 이야... 이야...이리 이쁜 오종이 있나? 우와... 세상에 이게 5도에 이쁜 오종이 있어요 으으..이쁘다 진짜 이쁜네 이러네 한번 키우고 싶은데 으아... 오늘 피울이 잘 하겠네 응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